2단을 판별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헌법을 승인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지만 한국을 사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겠다 그러면 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통이냐 2단이냐 나는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기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인간 중에서 똑똑한 애가 된 거냐 아니면 신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함량 미달에 열등한 신이냐 이런 해석이 분분해서 유니테리안도 존재하고 단속론도 존재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지만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의 선언을 동의하는 거죠. 예수를 유대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슬람에서도 얘기를 하고 기독교도 얘기를 하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 종교가 구분되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차이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그분이 동시에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게 기독교가 처음 500년 동안 싸우면서 형성해놓은 기독교 근본 교리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가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진보의 보수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끝내 결국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더 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은 one of the ways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는 옆 동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는 매우 불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도리를 밝힌 보금을 갖고 있는 매우 유일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우리는 성경이 근거해서 우리의 삶과 제도를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귀한 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책들과 성경의 권위와 의미는 다르다. 이게 동의가 되면 우리랑 같이 가는 거고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야 생각하면 오케이 그럼 넌 저기 비교 종교학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3일체 구조 안에서의 예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면서 신자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령한 공동체 세상의 다른 교직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해는 되지만 동의가 안 되라고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패밀리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까부터 바운더리를 더 좁히는 사람도 있고 더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다.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크레도라고 하는 신경 니케아가 됐든 칼케돈이 됐든 아니면 사도신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면 우리 편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흔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해친다든가 그 안에서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슴치 않고 사람들을 해친다든가 옛날에 오대양이라든가 아니면 짐 존스의 인민사원같이 집단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이름으로 사람들 막 거기 농장에 불러와가지고 열정 폐의를 받고 노회식 노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같이 동의하느냐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느냐 이 두 가지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기독교 정통보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 우리 편에 끼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또 교리적으로는 매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삶의 모습들이 엉망이면 하나님 너 꼼짝마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거죠. 그게 교리는 다 같이 믿어요. 삶의 일자 다 믿고. 그런데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부른다든가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홈페이지도 우리 교회가 축구에 같이 쭉 쓰고 맨 밑에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한다.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종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광훈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료들이 그걸 또 친구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 집단도 다 같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 가치가 동의가 돼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다르면 적어도 예배를 함께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는 기본 교류와 윤리도독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좋은 job.